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 그림 어떻게 잘 그리나요? 인터넷에 널린게 전문가의 자료와 같은 이들인데 전문가가 시키는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보면서 무언가 더 항상 되기를 바라는게 말이나 됩니까? 무턱대고 그림 어떻게 잘 그리냐고 질문하실거라면 오늘부터 그리 그리지 마세요.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. 도망칩니다. 도망칩니다. 우스 B-Boy Kids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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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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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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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